그래서 볼트는 일단 주문을 했는데 지금 장착을 해보면 얘가 지금 깨져나간 자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중고 엔진을 지금 구하려고 해도 엔진이 물건이 없어요 없는지랑 요거는 지금 요 자리를 용접을 해서 나사 산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어차피 세 개가 받아야 되는 힘이기 때문에 두 개만 밖에 조립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요 자리에 용접을 해서 이 나사를 박은 상태로 용접을 해서 볼트를 풀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수리를 하면 엔진을 다시 제 엔진으로 그냥 올려주는게 맞을 것 같아요 엔진을 구해 놓고 왔었는데 안 맞는 엔진으로 구해 와가지고 엔진값만 손해봤어요 음 이게 엔진이 참 드문해요 거의 없어 가지고 구하기가 힘들어요 동일한 엔진 인데도 모양이 똑같아도 스펙이 좀 다른 엔진 인가봐요 그래서 똑같이 직분사 엔진 인데도 그러네요 진짜 저 부분은 용접하고 타이밍 벨트도 교환을 해서 올려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는 여기가 지금 방법이 없어서 요 부분을 갈아내고 용접으로 살을 입혀 가지고 다시 탭을 내기로 했어요 구멍 뚫어서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엔진을 아예 구할 수도 없고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이런 주물 용접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주물은 용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불러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쇼 출장 용접 필요하신 분 여기서 전화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살이 벌써 이렇게 메꿔졌네 신기해 원래 어디였죠? 이 자리였나요? 네 여기요 뜨겁구나 살이 그냥 만들어졌네 다 된 건가요? 네 여기를 좀 일부러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한 요면인데 그게 더 튼튼하니까 튼튼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와우 중접해서 살을 입힌 이 엔진의 요 부분은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이 자리에 탭을 내야 돼요 탭을 내서 볼트를 채워야 되는데 탭이 없어 가지고 맞는 탭이 없어서 어저께 사러 갔었어요 요렇게 생긴 걸로 여기에다가 나사 산을 만들어 줘야지 이제 하우징을 고정할 수 있어요 갉아먹었던 타임벨트는 일단 교체를 했고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탭을 내면서 나사 산을 만드는 거예요 3번 탭 바로 꽂아도 되겠는데 다 관통했으니까 탭이 순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해서 지금 1번 탭을 넣었는데 관통되는 거는 3번 탭을 굳이 일 필요는 없어요 끝까지 들어가 버리면 나사 산이 그냥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사 산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원래 나사인데 볼트인데 이렇게 동이 완전히 다 안 되는 거 봐서 끝까지 다 안 들어간 거고 마무리로 탭을 한 번 더 해서 나사 산 마무리 해주면 될 거 같아요 이제 브라켓 장착이 가능한 상태예요 자 요렇게 브라켓 장착이 완료됐고 이 볼트 토크를 다 받았어요 그 생각을 못했네 근데 막 보도 채우면 나중에 타임벨트 갈 때 요구 안 하겠냐? 너 같으면? 어떤 새끼가 작업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 놓는 거야 원래 다음 사람도 작업을 하게 해야지 네 한 번 가야죠 너만 하면 돼? 이 차가 너한테 들어올지 몰라 타임벨트까지 다 교환하고 배기맨이 폴드 장착하고 엔진만 올려주면 돼요 이제 시동 걸어야죠 과장님이 지팩질하고 있어요 와 우리 과장님이 다 올렸어요 아 과장님 멋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장님이 없어서 제가 찍었는데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끄럽네요 아하 아하 이제 아우디 TT 역시 조립이 다 됐고 시동을 거는 일만 남았어요 시동 걸어서 문제 없는 거 확인되면 이 차는 얼른 출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 깨끗해 머플러를 아직 안 달았고요 진동 어떠냐고 진동은 없어요 진동 없어? 네 어렵다 진짜 이제 아우디 작업이 마무리 됐고 시동을 이렇게 걸어 놓고 있는데 엔진 진동을 한번 봐야겠어요 시끄러워 드라이브에서도 진동 없이 깔끔하고 시장초 이 차량은 결국 엔진 마운트 고정하는 볼트가 한 개밖에 체결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졌던 거고 지금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두 개를 채울까 두 개를 채우고 한 개를 안 채울까 어찌할까 그리고 중고 엔진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했었는데 물건이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엔진 값만 날리고 결국은 장착도 못하고 그래서 부러진 곳을 용접을 결국 하고 볼트를 세 개를 다 채워 준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아니 제 거 아니라고요 근데 누구꺼야 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기 저기 과장님께 아 제가 좀 기축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영상 찍었어 이거 확실한 물증 아냐 이거? 이거 아닙니다 아 저기 제가 신경 한번 담아 줄게요 방금 하세요 네 제대로 올렸어 지키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